안녕하세요 텐아시아 TV10 시청자 여러분 저는 16년 여름을 핫하게 보낸 싸우자 귀신아의 최천상과 W의 강석범을 연기한 강기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차기작으로 역도요정 김복주라는 작품을 참여하게 됐어요 이번에도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에서 사진도 찍어주시는데 앞에서 사진도 찍어주시는데 자연스럽게 돌잡이 애기처럼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찍고 갑니다 다음에 좋은 작품 마무리하고 또 다시 와서 인터뷰할 수 있게 열심히 활동할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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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